장미언니! 이 꼬마는 누구예요? 이쁘네? 나 누구니? 저는 박초롱입니다 꼬마야, 지금 장미언니 바쁘니까 언니, 언니 멀리 안 갔는데 왜 소름이 안 맞나? 나 이제 당근도 잘 먹고 양파도 잘 먹어 그러니까 언니, 우리 아빠랑 나랑 언니랑 또 놀이동산에 가고 또 만나고 그러자 이 아이가 누군데? 아빠랑도 친한가봐? 아, 예, 저 우리 장미랑 같이 드라마했던 아역 배우인데요 그때 장미가 잘해줬더니 이 장미를 참 좋아하고 잘 따르네요 아, 그래요? 수련아, 얼른 얘 데리고 가 아, 네 수련아, 가자 언니, 나 이제 보고 잘못 걸리깐 다시 만나는 거지? 아이, 얘가 자꾸 왜 이래? 자, 가자, 끝만, 끝만, 가자 수련아, 수련아, 수련아 수련아, 수련아 수련아, 수련아, 수련아 수련아, 수련아 가자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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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쟤는 무슨 엄마한테 떨어지지 저래? 아이고, 엄마라뇨 얘, 얘, 드라마 같이 찍다 보니까 애가 정이 들어서 그러자니요 아, 네 수고하십니다 아 se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